도도도도도도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ты 아이고, 오빠 벌레야 왜이렇게 꿈틀 꿈틀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무슨 일인데?! 그게... 사실 Is penis 너를 뽑고 싶어서 상자를 현질했거든 그럼 왜!! 엄마 지갑에 있던 3만원을 슬쩍해서 현질했어 뭐? 3만원이다?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엄마한테 걸리면 온몸이 레고처럼 부서지겠지 아니야 모르실거야 그치? 겨우 3만원이잖아 모를 리가 있겠어? 우리 집 상편에 3만원이 사라진건 귀신같이 아실걸? 지금쯤 눈치채시고 아마 부숴버린 준비하고 계실거야 어 딸 엄마 장보러 나왔는데 3만원이 사라졌어 리아가 훔친 것 같은데 리아 집에 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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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엄마 지금 집에 다 와가니까 리아 보이면 어디 못가게 꽉 잡고 있어 엄마 지금 간다 뭐야? 엄마야? 엄마, 큰일났어 엄마 지금 오고 계신데 어떡해 어떡해 안 되겠다 나 도망갈게 김 리아, 이 녀석 어디 갔어? 방금 나갔는데? 어디 갔는데? 모르겠는데요 감히 엄마 지갑에 손을 대? 집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잡히면 머리를 꽉 쥐어잡고 창문으로 던져주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절대 안 봐줘 잘 먹겠습니다 이 녀석 아직도 안 들어왔네? 여보, 말 잘 들어 만약에 리아 그 녀석을 발견하면 나한테 즉시 보고해 그리고 그 녀석을 감싸주거나 숨겨주면 동범으로 알고 같이 머리채를 쥐어뜯어줄 거야 알겠어? 응, 물론이지 분명 그 녀석 집 어딘가에 숨어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올해가 들어갔나? 아 여보, 일단 진정하고 너무 흥분해서 귀 아픈가 봐 내일 병원 가봐 아,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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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영이 아빠가 가져다주래 개허? 이거? 이거 밖에 없었어 어, 어, 어쨌든 고마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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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휴 내가 물 가져다줄게, 기다려 아휴 옳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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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우리 아들 많이 힘드지? 아휴 어휴, 저기 아니 엄마는 화가 좀 가라앉으셨나요? 아니 엄마 알잖니 한 번 화나면 성난 롤랜드 고릴라가 타지는 거 하... 하... 그러니까 어쩌려고 엄마 직업에 손을 댔어 응?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화 좀 가라앉으시겠죠? 아 뭐야 이거 지진이 일어나니? 뭐야? 여기서 뭐해? 혹시 여기에 리아 있어? 아 아니 아니 없어 그런데... 왜 저기 밥그릇이 있지? 설마 리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여보?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요즘 어... 그 있잖아 요즘에... 그럼 저 밥그릇은 뭔데? 아 내가 요즘 이상한 취미 있거든 개밥을 먹어보는 거야 그런데 창피해서 몰래 그... 여기 숨어서 먹고 있었지 음... 그래? 그랬어? 알았어 미워야겠지? 없다니깐 여보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 아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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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가자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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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가야지 여보 리아야 엄마 갔어 내려와 으악 으흥 엠 엠 엠 마이! 리아야, 물 먹어. 이리 와. 아빠는 엄마랑 병원 다녀올게. 우리 여기 숨어있어. 아싸! 오빠가 창고에 있으니까 이제 라면은 나 혼자 먹을 수 있다. 야, 같이 먹어. 엄마, 엄마 오면 어쩌려고. 아빠가 카톡으로 말해줬어. 엄마가 지금 같이 병원이래. 네? 나도 못어볼래. 엄마 왔다. 어떡해. 앞이 안 보여. 여보, 조심해. 의사 선생님이 눈에 약 놓고는 몇 시간 동안 잘 안 보인다고 했어. 응? 음? 어? 어? 으응? 응? 으응. 어이, 리아 있는 거 아니야? 어이가 생각 밖에 안보이네. 이걸 리아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 저 말이에요. 들음 말여 못 챙겼다 이거 리아 들음 소리하냐 아니에요 제가 방금 먹은 게 소화가 돼서 그래 어쨌든 리아 녀석 집에 들어오면 나한테 말해 아 여보 저기 의자 있어 자 날 내가 끌고 와줄게 으 아니 무슨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무거워 고리를 안 줘야겠어 때려줘 알았어 침대에 누워있지 아 여보 으 안 보여 어찌 이게 뭘 말한 밤이냐 오빠 어쨌든 나오지 말고 잘 숨어 있어 창고는 진짜 진짜 답답했네 나도 집에서 게임하고 싶은데 야 지금 엄마 눈 안 보이니까 그냥 몰래 가서 할까 안 돼 엄마가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색깔은 보이신데잖아 들켜 굿아이디아 변신함 어때 와 진짜 못생겼다 아 앞을 못 보니 답답해라 크루아하하하하하하하 크루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미만 부랄스타일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크루 그렇게 하는거 아닌 뭐 알였어 엄마 조용히 해 엄마 잡힌 어쩌려고 오빠 게임하잖아 크루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요 이봐 김유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웃는 소리 다 들었다.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났는데. 잡았다. 엄마, 그거 벽이에요, 벽. 벽이 왜 이렇게 말캉말캉해. 하지만 딱 봐도 벽색이잖아요. 그렇긴 하네. 이쪽이 어딘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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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어... 아, 죽다 잘 안네. 역시 네룸색이야. 연기 좋았다. 음, 그래. 넌 마주 게임이네. 아니다. 케빈보러 가야지. 배가 깜짝이다. 아우 살려 살려! 아아! 어째 보자! 아악! 명희 여기 근처에서 김니아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잡히기만 해봐... 바로 빡빡 머리로 만들어주지... 아우... 김니아... 역시 모르는구만... 안되겠다! 변신! 이번엔 어디가지? 어디가볼까? 카메라 못따라오겠지? 일로 갈건데? 카메라도 못따라온다는 사실? 김니아... 분명히 이 근처에 있지... 여기지... 어... 여기가 아닌가? 그럼 여기... 김니아... 하하... 오빠가... 저거 어떻게 찾으실거죠? 하하하하... 저는... 전장스레 황제인걸요? 자! 최토! 하하하하... 여보... 하하... 뭐 최토? 하하하하... 어디있어? 어디있냐구! 하하... 아... 잘잤다... 어? 눈이... 보인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하하하하... 왜 이렇게 세기랑 똑같은 놈먹어? 어떻게 잡으냐고... 으아... 으아... 리헌은... 아직도 집에 안들어왔어? 어... 으응... 어... 네... 네... 하하... 그러면... 저 앉아서 밥 처먹고 있는 놈은 누군데... 으... 어? 벽에 붙이면 돼! 몸에 섹취를 해놨네? 이거 나요! 이거 어떻게 할 셈인데요! 이거 하도 안 돼! 엄마 고소할 거야! 엄마 신고하는 거라고! 끝! 끝!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bottom line o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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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오님, 정미님, 노은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주님, 진하님, 지우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편님, 지우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엉님, 정우님